아시아에서 아메리카로 분류된 시점은 언제인가. 지금 이것은 백과사전에 나온 지도예요. 여기가 옛날에 아까 지도 봤을 때 붙어있었잖아요. 알래스카 대륙하고 북미 대륙하고 아시아 대륙하고 붙어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메리카 지역을 아시아로 했던 겁니다. 아시아에서 분류된 시점이 바로 이 베링 해업 때문에 그러는데 그 베링 해업이 과연 백과사 전부는 덴마크 항해사인데 항해사 베링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러시아 해군에서 복무를 하다가 이 해업을 발견했다. 그래서 베링 해업이라고 한다고 지금 이 베링 해업을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 백과사전에는 지금 평균 깊이가 30에서 50m예요. 그리고 이 알류산 열도 이 해업 밑에까지를 베링 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런데 나중에 또 엄청난 진실이 드러납니다. 여기에는 베링 해업 너비가 85km 정도 된다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러시아의 국경선이 베링 해업이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그러면 청해의 북경과 통주. 아까 만주를 배웠으니까 청해의 북경이 어디가 있었고 통주는 어디가 있는가. 그런데 이게 1700년대에 와서 사실은 1690년대부터 대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나중에 사설은 다 나옵니다. 북해의 바닷물이 이 베링 해업을 통해서 막 쏟아져 나와요. 갑자기 대지진이 일어나서. 그러면 여기에 고구려 도읍지 요동반도가 있었는데 요동반도가 없어졌잖아요. 이 요동반도가 어디로 갔냐. 요동이라는 뜻을 알아요? 요소라는 뜻을 알아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냥 요동반도 요동반도만 하는 거예요. 요동이라는 것은 도읍지에서 멀리 제일 멀리 떨어진 것을 요원합니다. 뭘 여쭤서 요원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쪽이 있었다 요동. 서쪽에 있다 요소. 여기서 볼 때는 동쪽이고 여기서 볼 때는 서쪽 아닙니까. 그러면 두 개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뭐다? 동국조선이 또 있었다는 거죠. 동국조선. 이제 사설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720년도 숙정 46년도에 이 정사 이 이현이 청에 사신으로 단연 후에 자기의 문집 도곡집이라고 있었습니다. 도곡집. 여기에다 기록을 해놓은 것을 차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선조 27년 즉 1594년 9월 2일 정충길 날 접대도감이 명나라 명조선의 총 도덕이죠. 총병 유정의 차관 바로 밑에 있는 차관 나사계 등을 만난 논의한 내용을 선조한테 올리는 겁니다. 이게 뭐 첩계라고 하기도 하고 상소라고 하기도 하는데 논의한 내용을 선조한테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쭉 가다가 통주강까지 갔다가 돌아왔다. 통주강까지 갔다가 돌아왔다. 그럼 통주강이 어디요? 아까 만주 베링협 그쪽이 통주강입니다. 통주강까지 갔다 왔다. 여기서는 우리는 진실된 걸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아메리카 대륙에서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하면 아까 베링협을 건너서 통주강까지 가서 마중을 하려고 했는데 이미 명나라 원군이 통주강을 건너가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들어갔다는 것이 한 가지 설이 하나 학설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여기 남북한 땅하고 중국 대륙하고 전쟁이 일어났다.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하면 명이 그러면 명조선이 아메리카 대륙에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통주강까지 왜 올라갑니까? 저 북쪽으로. 선조는 서쪽으로 피신을 했지 않습니까? 서쪽으로 기록에. 그런데 저 북쪽 끝에 요소까지 올라가서 통주강까지 갔다 돌아왔다. 그러면 뭔가 좀 계리가 안 맞잖아요. 그런데 두 가지 학설입니다. 하나는 명조선이 아메리카에 있었다. 또 하나는 명조선이 대륙에 있었다. 그런데 하나는 또 안 맞습니다. 대륙에 있었다면 안 맞잖아요. 아메리카 대륙에 있어야 맞습니다. 이게 갔다 오면 이 내용을 갔다가 돌아왔는데 또 중요한 것은 뭐냐. 이것은 명조선에서 하는 거예요. 일본 애들한테 조공은 불가하다. 그리고 봉작은 허락해도 좋다. 봉작이 뭐예요? 관리. 배슬 이름을 주는 거예요. 조공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 국가가 생겨난 겁니다. 국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공을 받지 않겠다. 조공은. 조공이라는 것은 이 국가에서 조공을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런 엄청난 얘기가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조공을 받으면 국가가 생기는데 그 끊임없이 중상모략을 한다. 그걸 헤아릴 길이 없다. 즉 외인들한테는. 다음에 인조 22년, 갑신년. 병자호란이 발발한 지 8년 후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가는 청나라로 가는 거리를 지금 날짜하고 거리를 나타낸 겁니다. 4월 27일에는 영평부 쪽에 가서 난주에서 무겁고 28일에는 개평이 성 서쪽 10리트는 곳에서 도착하여 도착하였고 29일에는 옥전원 앞에 도착하였다. 30일에는 개주. 남쪽 20리트는 도착하여 무겁습니다. 이렇게 5월 1일에는 통주강의 얕은 여우를 건너 저녁에 통주 서쪽으로 20리트는 지역에 이르러 무겁다. 그러면 통주강이 여기서 나오는데 통주강을 얕은 여우를 건넜다고 그랬어요. 얕은 여우를 건넜으면 청으로 가는 사신이 아메리카 대륙 베링해협을 통해서 통주의 서쪽 20리트쯤 와서 무겁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경자연행 잡지 하권 이건 이의연이 서울부터 영경 우리는 영경이 어딘지 모르시죠? 서울부터 영경까지 상권에다가 아까 도급지에다가 실었습니다. 하권은 영경에서 서울까지 기국시까지 써놓은 겁니다. 여기에 출발 후 서울부터 우주에 이르니까 23일이 걸렸다. 이 밑에 보면 우주에서 서울까지 13일이 걸렸다. 즉, 서울에서 우주까지 가는데 23일이 걸렸다 하면 준비하느라고 말도 준비하고 보급품도 준비하고 한 번 사신이 가면 엄청난 준비를 해서 가잖아요. 그런 과정을 했기 때문에 23일이 걸렸고 올댁에는 그냥 스무스하게 내려오니까 우주에서 서울까지 13일이 걸렸다. 지금 서울에서 우주까지 지금 이 남북한 땅으로 된다면 우주까지 며칠이나 걸리겠어요? 일주일도 안 걸리죠? 한 번 갈 땅에 120리에서 150리 정도는 갑니다. 걸어서 그냥 그것도 걸어서 갈 때 그런데 압록강을 건넌 후 이틀을 노숙하고 압록강이 어디가 있어요? 요동반도에 보면 압록강이 있죠. 그런데 지금은 신우주 그쪽 건너가서 거기다 요동반도로 진명이동을 시켜놨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압록강을 건너자마자 즉, 청나라 땅을 들어가자마자 참이 30개가 있다. 그 참은 우리나라 사신을 거쳐하기 위해서 만들어놨던 거예요. 청에서. 우리가 알고 있던 그 30창이 이제 봉황성도 우리가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고 요동, 요동이 나옵니다. 심양. 심양이 지금 저 북경 위에 있는 심양입니까? 아니잖아요. 변성 이렇게 나와서 산해간도 나옵니다. 지금 산해가는 진앙도로 지금 지명이동을 시켰는데 그다음에 통주가 나와요. 통주 통주는 좀 이따가 나온다면 통주 운하를 봤을 때 그때 새로운 신도시가 생기는 게 통주입니다. 이건 1531년도 고지도고 그다음에 이건 1795년도 이건 1757년도에 그려놓은 고지도입니다. 여기에 요동반도가 나오죠. 그런데 여기에 허드슨만이라고 있는데 1번 여기가 허드슨만입니다. 그다음에 2번 플로리다. 여기가 플로리다 주구 아닙니까? 3번은 캘리포니아. 4번이 곧 요동반도입니다. 요동반도. 똑같습니다. 이 지도가. 그런데 변형이 된 거예요. 지금 이 과정을 갖다가 쭉 해가지고 하는데 여기에서 중요할 점은 뭐냐면 고지도들은 계속 변하고 있는 거예요. 왜? 베이링협이 생기기 때문에. 요동반도도 현재 바다가 된 것을 알 수가 있다. 즉 이 요동반도가 고지도에 보면 사서히 없어집니다. 요동반도가 없어져요. 이걸 지금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여기에는 노란색으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노란색. 노란색을 부르는 16세기의 오린티우스가 그린 지도고 그다음에 녹색이 있습니다. 녹색. 녹색은 1757년대에 북하가 그린 거죠. 북하라는 사람이 그렸는데 자 여기가 지금 러시아 지금 현재 러시아입니다. 여기 일본을 몽골이라고 그려놨습니다. 몽골. 러시아의 몽골. 그다음에 지금 이 빨간 선이 보일 겁니다. 쭉 이렇게 이겨졌는데 지금 말이 장성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바로 진짜 말리장성입니다. 지금 러시아에 가면 이 성들이 잔해들이 쫙 있어요. 이 말리장성이 이렇게 쭉 해서 통주강을 거쳐서 이렇게 있단 말이죠. 즉 바로 여기가 몽골이 있으면 몽골이 몽골 그다음에 유라시아 쪽에 서구 양키들을 막기 위해서 말리장성이 쌓아놨던 겁니다. 충노적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는 그 진실을 지금 고지도를 통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4번은 대요수입니다. 이 지역이 대요수라고 하고 좀 이따 하겠습니다만 5번은 여기가 지금 북경입니다. 청해수도 북경. 그때 당시에 통주 옆에가 북경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지금 현재 통주강입니다. 그 다음에 7번이 바로 통주강이 되겠습니다. 북해하고 연결되었잖아요. 통주강. 8번이 아까 말한 알류산열도의 베링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번은 북태평양이 여기까지 북태평양 북부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닷물이 태평양 북부까지 올라가서 다시 이렇게 내려와요. 여기로 올라간 건 거의 없어요. 왜 그럴까? 6월이 올라가서 회전을 시켜줘야 되는데 여기까지 올라가서 여기서 놀다가 내려와서 다시 지금 저 태평양 북부 바닷물들이 즉 여기는 대세 양쪽으로 합류가 된다는 얘기죠. 서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러면 경자연행 잡지 아까 이현이 그것은 청나라 사신으로 갔다 왔잖아요. 통주강은 일명 노하 얼마나 길었으면 노하라고 했을까요? 아주 길었어. 또 예하라고 한다. 즉 바깥에 있는 물이다. 철을 둘러싼 물이다. 이렇게 해서 수원이라는 것은 발원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수원이 돌고 흐름이 빠른데 모래웅덩이가 많았다. 여름이나 가을만 되면 폭우가 내려 터지기가 가장 쉽고 또 조금만 감으로도 얕다져서 배달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얕은 역을 50곳을 파냈다. 이것이 곧 천하의 항로이다. 통주라는 이름도 이 때문에 생긴 것이다. 이게 바로 통주운하 요서운하라고도 합니다. 우리 쪽에서는 요서운하고 그쪽에서는 통주운하라고 합니다. 왜 50여 곳을 팠을까? 배가 지나도록 이게 그때 당시에 세계 최대의 운하인 것입니다. 배가 다니게. 큰 배들 다니게.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병자환환을 겪으면서 조선의 기술자들 병자환환이 왜 일어난지 그것은 차차 말씀드리기 하고 이 기술자들하고 또 우리가 환양료로 분류하는 양반가의 규수들 규수들만 해서 거의 한 20만 명을 끌고 갔다고 그러죠. 그리고 조선의 기술자까지 합치면 50만 명 정도가 됩니다. 50만 명 가서 이 통주강을 파기 시작한 거죠. 운하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경자연행 잡지 하에 보면 조그만 개천으로서 하라는 이름을 가진 것도 역시 곳곳에 있는데 옛날에 이른바 북쪽 지방에 흐르는 물을 총칭이라 한 것이 사실이다. 북쪽 지방이 뭐예요? 북해역과 연관했기 때문에 북쪽 지방에서 흐르는 물을 총칭이라고 해놨습니다. 통주유 백화와 심양어 요화가 가장 커서 거의 우리나라 임진강과 같고 그 나머지 10개 물은 저탄만 하였다. 우리나라 임진강과 같다. 지금 임진강은 얼마예요? 백 몇 십 킬로밖에 안 되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임진강을 기록해보면 천 킬로 정도가 나옵니다. 천 킬로. 그럼 우리나라의 강 큰 줄기로로 보면 안녹강 두망강 대동강 그다음에 임진강 이렇게 4대 강으로 조선의 4대 강이 나오죠. 이러한 점들을 우리 이현이 청나라 사신 정사로 갔다 와서 기록해놓은 겁니다. 통주강은 북해 인근은 몽골 동쪽지역을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 강의 근원이 어디인지도 모를 정도로 멀었으므로 북해와 강이 닿았을 것이다. 강바닥이 막힌 곳이 말해서 수량 부족으로 배가 다니기 어려워서 1644년도에 세 번째 기사는 배 없이 건널 정도인데 1720년도에 가니까 즉 한 30, 40년 지난 다음에 가보니까 조선의 대강만으로 임진강만한 그런 넓이가 형성이 돼 있고 배가 다니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750년도 북하 여동반도를 그래놓은 겁니다. 이게 지금 여동반도입니다. 평양이 어디 있어요? 여동반도에 평양이 있잖아요. 호구려가 수도인데 여동반도가 이게 여동반도입니다. 그런데 1757년도에 북하라는 사람이 이 고지도를 그렸습니다. 1757년도에 그런데 여기를 가만히 보니까 우리는 베이링 해업으로 알고 있잖아요. 베이링 해업. 그런데 카넬 디트로이트 로스라고 써놨습니다. 노르라고 써놨습니다. 디트로이트 운하라고 나온 거예요. 지금 벌어지기 전으로 해놓은 것 같은데 통주관을 파서 프랑스어로 디트로이트 운하라고 써놨습니다. 여동반도를 볼까요? 여동반도를 보면 디트로이트 운하라고 써져 있는데 진실은 지금 현재 베이링 해업이라고 써있지만 진실은 우리가 볼 때는 요소해업 또 요소운하 또는 통주운하라고 불렀습니다. 사세의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여동반도를 그때는 공원으로 해놨어요. 공원 공원 그러면 디트로이트부터 살펴봅시다. 1701년 프랑스 무역업자 앙뚜안 드라모트 카다아크가 이 지역에 디트로이트를 세웠다고 하는데 그 디트로이트를 지금 보면 1737년 미국 미시간주 가 새로 만들어지죠. 즉 조선을 빼앗은 조선의 땅을 빼앗은 때가 미시간주를 빼앗은 때가 1837년이라는 겁니다. 이때 미시간주의 도청이었다. 미시간주의 도청이었지만 1847년에 랜싱으로 주도가 바뀌면서 노루는 프랑스 북부지역 명칭으로 쓰인다. 즉 요동반도의 프레스크일루 노루오스터라는 것은 프레스크일루 주립공원으로 명명해놨다. 이런 겁니다. 요동반도는 미시간주의에서 봤을 때 사북쪽에 있었다라고 지금 써놨습니다. 미시간주의 버스 댁에는 미시간주의에서 봤을 때는 사북쪽에 있다. 요동반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지금 여기가 베링협이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베링협.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티트로이트 운하라고 써놨어요. 그리고 최초의 오리엔탈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오리엔탈은 뭡니까? 동양입니다. 이때부터 1700년대에 들어와서 이때부터 아시아에서 아메리카로 분리되기 시작하고 세계사를 조작하기 시작하는 거죠. 대지진이 일어난 통주강 일대가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또 상정백해다 이렇게 속담에도 있지 않습니까? 청나라로 끌고 간 청의 반란이거든요. 그래서 병자 호란이라고 합니다. 왜? 우리 제국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임진왜란도 마찬가지잖아요. 임진왜란도 임진전쟁이 아니고 임진왜란 애구들이 일으킨 난 또 청이 일으킨 난을 병자 호란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숙종 8년 5년 1679년도 기민현 때 얘기입니다. 통주강을 조선의 기술자들을 데려다가 통주강을 50여억을 아까 팠다고 했잖아요. 배가 당일 수 있도록 그런데 그 통주강 일대가 지진이 일어납니다.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허적이 숙종한테 중국의 사정은 사신들이 사신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지진으로 집이 무너지고 인민이 깔려 죽은 것을 그가 눈으로 직접 본 것입니다. 강이라는 사람 청강이 때 18년 때 허적이라는 사람이 숙종 임금께 고였던 사정입니다. 깔려서 죽은 사람이 5만 7천년에 이르며 아직 조사에 내지 모르는 사람도 얼마인지 모른다 라고 써놨습니다. 죽은 사람만 5만 7천년 명이 다른다. 그때 당시에는 엄청난 인구였습니다. 지금처럼 아파트가 이렇게 지상으로 20층 30층 올라가서 오밀점을 사는 때가 아니고 그때는 많이 죽으면 3층 3층 정도예요. 전부 다 단층이에요. 그러니까 5만 7천년 명이 죽었다면 엄청난 겁니다. 세 번째 기사를 보면 11월 29일 11월 28일이고 그 다음날 통주, 괴주 등은 완전히 무너져서 집이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통주는 무라가 직결되고 인물이 매우 많은 곳인데도 지금은 성첨이나 성문이 하나도 완전한 곳이었고 좌우의 주랭나무 모두 무너져 허물어져 성벽은 보기에도 참남하였습니다. 성벽까지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북경은 통주에 비해 조금 성하긴 하나 성문과 성가키 성벽 가해를 얘기하죠. 인가가 많이 붕괴되어 있고 궁전에 대문 한 곳 및 황극전의 충루 그리고 봉선전도 무너졌다. 대문도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궁 내부가 다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대지진이 일어나고 있어요. 숙종 1월 24일 3년 후에 보면 사은정사 창성군 이결 융계 이삼석 등이 천국에 다녀왔다. 사은정사 창성군이 갔는데 임금께 고하기를 그 나라의 변이가 많은데 지진이 특별히 심하여 생곽 궁실 이 모두 무너지기까지 하였고 다섯 명이 바다 가운데 싸웠다. 용이라는 건 뭐예요? 권위와 상징을 나타나잖아요. 용이가 바다에서 싸워요. 이걸 풀이하자면 북해에 물이 막 쏟아져요. 알르시안 12쪽으로. 통주관 이미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다에서 용수숨을 치는 거죠. 파도가 막 치고 이걸 용으로 다섯 용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대재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섯 마루가 바다에 막을 수 없는 대재앙이 일어났다고. 이게 김종분 선생님이 밝혀놓은 거고요. 북경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1636년도에 병자호란이 일어났으니까 1730년 100년이 흐른 100년 가까이 흐른 후에 기사입니다. 황성 바깥도 또한 그러했다 하더냐 하고 임금이 물어봐요. 영조 임금께서 신하한테 갔다 온 사람한테 그러니까 정우량이 성 바깥 또한 그러했으며 원명 창춘 등의 궁글도 수없이 무너졌고 또 관동에는 큰 비가 내려 수천 리가 잠겼다 합니다. 수천 리가 잠겼대요. 물이 얼마나 홍수가 내리고 지진이 일어났고 100년 100년이 다가도록 이짓거리를 한 거예요. 영조 임금 그 다음에 1731년도 20일 정오에 갑자기 큰 풍우가 닥치는 듯 앉아있는 의자가 흔들리므로 급히 나와 면했습니다. 이건 청나라 사신으로 갈 때 청에서 묵을 때 얘기입니다. 그날 지진으로 사망한 자가 2만여 명이라고 하였고 자기가 묵을 때 사망자만 2만여 명이라고 발표를 했는 모양이죠. 청나라에서 상명의 말을 듣건데 상명이라는 것은 즉 위에서 말을 들었다는 거죠. 호황은 호황이 뭐예요? 청나라 왕이라는 거예요. 호황은 배를 타고 장막에 거쳐하며 붕압을 피했으며 지진 등 여러 가지 재앙을 갖다가 배를 타고 언제 또 땅이 갈라질지 모르고 흔들리고 죽을지 모르니까 배를 타고 호수에서 지금 태화전이라는 저기에서 아니 저 호수에서 장막을 치고 배를 타고 지냈다. 이게 백년이 지금 지난 거예요. 백년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말이죠. 북경이라는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자 여기 보면 북경에 여기에 자금성이 있지 않습니까? 자금성. 이 자금성이 이 청에서는 북경이 다 망하졌는데 지명 이동시켜 놔주고 이걸 새로 지어놓은 거예요. 우리나라 경복궁이나 이런 궁들을 지어놓은 것처럼 북경에다가 이 봉선전하고 태화전 여기가 봉선전하고 태화전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또 웃기게 유네시키에 또 다 등록 경복궁도 유네시키에 등록하고 이 세계사가 얼마나 조작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